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통하는 통사 김종익입니다. 통합사회 재미있는 과목인데 3월에 중학교 졸업하고 왔더니 갑자기 모의고사 본다 그러고 국어 이거 뭐야? 영어 듣기 왜 안 들려? 뭐 하자는 거지? 절대평가를 하면 왜 어려워? 어렵게 문제들이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게 뭔데? 귀속주의 그런 게 뭐야? 아빠, 아빠는 성취주의야? 귀속주의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 딸, 누군가의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 성취주의가 이렇게 노력해서 아빠는 노력해야 되나요? 아빠 노력을 얼마나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어디 있어요? 태어나는데 아빠예요? 이렇게 너무 무섭다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옛날에 석가문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초나 유아덕촌 외쳤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는 내가 통사에서 해주잖아요. 잘 통하는 통사 근데 통합사회 공부해봤는데 왜 우리 모의고사 통사 내용하고 다르게 막 이런 거 나와야 갑자기 막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지옥구 의원하고 이런 것들?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지방자치, 단체장, 지자체 선거는 2026년도에 있을 예정이고 다르다라는 거 이거 알려주려고, 중학교 수준에서 공부했던 거 알려주려고 대표적인 문화 하나 가져보면 이거 벨기에 문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독일어 공용 사용하는데 남부 프랑스어, 북부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 네덜란드, 프랑스 사이에 있는 벨기에 이런 문제들은 통합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룬 내용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통합사회 배우고 있으면서 각 교과별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칠 텐데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윤리, 지리, 일사 다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니까 수업을 하면서 지금 자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학교에서 자연 배울 때 기후, 기후 부분은 얼마나 어려워요 KPN의 기후 부분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수목기후다 그 수목기후가 나무가 자랄 수 있으려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 되면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18도씨가 넘는 10대, 18도씨에서 영하 3도 사이에 있는 5대, 18도씨 발음 잘 해야되요 그런데 그런거 외울 때 암기법 재밌는거 많아요 아 더워 A 열대, 비가 안와, 비건조 C 온도 재기 딱 좋아, 온대 D 더럽게 덥네, 냉대 E 입 빠질 정도로 못살아, 막 이글씨름 이렇게 한대요 이런 것들 외울 수 있잖아요 뭐 이중 안에 탱리지? 지인생 산다 뭐 이런거 지인생 산다, 지리, 인심, 그 다음에 생리, 그 다음에 산수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 재밌게 암기법 1학년이니까 제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아리아리한거 해결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한 아리스토텔레스 석사답게 재밌게 강의 해드릴테니까 통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1학년 때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것 나의 내신을 책임져줄 김종익과 함께 재밌게 하나하나 한강 한강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학하느라 고생했어요 1학년 긴장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강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던데 왜 공부 안 하는거지? 너가 안 하는거니까 해야 돼요 1학년 때부터 하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교사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선배들이 그래 야 1학년 때 밖에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선배 뭐 하는지 보세요 정답 나옵니다 본인을 잘 경계하시고 제가 앞으로 캐스트 많이 찍어드릴텐데 제가 캐스트 찍을 때 과탐하는 선배도 와서 보고 있거든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얻어가는게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고일생활 시작을 잘 단추를 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단추 제가 통합사회에서 꾀해 드릴게요 잘 통한 통사랑 삼삼한 개념으로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3월 모의고사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통사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고 통사 내심 보게 될 테니까 진정한 통사 내용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